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참피한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열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기로 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휴일은 어제 4시간 넘게 의총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김기현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의총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께서 언제 의총 배경, 방안, 분위기 이런 걸 좀 전해주세요.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당의 총의를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의총을 개최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들로부터는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아서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그런 혁신위원회의 성격의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 기획단 성격의 기구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인재영의위원회도 발족을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의총이었습니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총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몇 분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중론이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고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새로 어떤 지도부를 만들어서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뭔가 인선을 다시 하고 방향을 다시 다잡는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가 그동안 오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비대위 체제를 겪었었던 저희 당 입장에서 당원 100%의 투표로 인해서 등장한 그런 정당성 있는 대표 체제라고 볼 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꾼다기보다는 이 체제에서 개혁을 통해서 총선을 준비하자 이러한 총위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표 총선 패배하면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기현 체제로 이 쇄신은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김대표 입장에서는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로 실제로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기현 대표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에 요구되는 쇄신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소위 이른바 눈가리고 아웅식 쇄신에 지금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또 역시 이번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유승열 대통령으로 번지는 책임론을 뭔가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시즌2로 수습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38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심을 등에 업고 사실 당선된 후에 정부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고사하고 쇄신 사령탑이 되겠다? 과연 누가 쇄신 사령탑에 자격이 있는지를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통령 시대 눈치만 보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한 번의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김기현 2기 체제에 꾸려질 전망이죠. 윤 대변인도 선임 대변인의 인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근본적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대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중책이라고 하시는 자리도 많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쇄신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은 당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었던 그런 시절이 30년 전입니다. 그렇죠. 저희 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진영을 꾸리고 또 이번 강서구 청장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다시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김기현 체제가 더 총선 준비 그리고 저희 당의 체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책을 찾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면서 김 대표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좀 밖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모면해 가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비판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한 이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여당에 주문했는데요. 결국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수습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집니다. 저는 그걸 충실히 지금 따르고 있다. 결국 선거에 참패하고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정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더 무서운 해체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식 후 건강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복귀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부가 다소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지난주 국감 때문에 재판 출석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감장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건강 회복이 아직 덜 됐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상황을 우리 윤대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이 정상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판을 자꾸 지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정작 국정감사장에 오지 않았다. 물론 건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얼만큼 많이 재판을 빠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죽하면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출석 안 해도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판 지연이라는 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논란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재판 지연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에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회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구를 지명할지 이게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인선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저는 친명계니 비명계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통합적 당 운영과 혁신에 부합하는 상징적 임무를 인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과 비명계 구도를 뛰어넘는 그런 인선이 이루어질 때만이 보궐선거의 교훈을 그대로 되새기면서 새로운 당 운영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는 친명계 인사 운운하는 모습은 결국은 당내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인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행동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이나 친명이나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실천 의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열이 크게 여동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비명계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 비명계 그룹의 후심점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내 분열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더 좋아졌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자신의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주목된 이른바 이 가결파 5인에 대해서 징계에 나설지 이것도 사실 주목이 됩니다. 친명계는 징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결파 5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징계를 예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실질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 한해서 징계 절차를 하자 이런 의견으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개딜들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방금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가결파 5인이라고까지 단어가 나오면서 인구에 회자된다. 결국은 이 정도까지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적어도 이 5분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는 밖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당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이런 관점을 지도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모면 카드가 아니라 통합적 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에 가야 할 필수 불가계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른바 개딜들이라는 사람들의 지지 또 그 등을 그거를 좀 지지를 얻고 이번에 좀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내에는 또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소위 이번 선거에 도전하고자 하는 총선 입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의 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구속은 또 면했지만 백현동 의혹까지 추가 기소가 되면서 재판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지금 서너 번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대표가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재판을 받는다. 지금 그런 상황이 뭐예요? 한 곳이 아니고 서울, 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재판받으면서 제대로 당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사범리스크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도 들어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재판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할 때가 아니라 빨리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범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죠. 피할 수 없는 재판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당무 차지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켜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을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